다음은 물질이 생기는 요인 억수로 중요합니다. 생기는 요인은 사뭇하나 설명을 했고요. 물질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결론은 71쪽 재료입니다. 업, 마음, 온도, 음식 이 네 가지가 물질이 생기는 요인이다. 그래서 업에서 생긴 물질 이 중에서 6개와 3개에 속하는 25가지에 형성된 유익하거나 해로운 업은 자신의 걸음에서 재생명결의 마음이 일어나는 찰나부터 매 찰나에 억수로 생긴 물질을 생산한다. 이 25가지 뭡니까? 업이 뭡니까? 25가지 마음에 있는 의도입니다. 그렇죠?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를 우리는 업이라는데 했죠? 앞에서 5장에서 다 했어요. 결국 25가지가 뭘까요? 25가지 마음이 뭘까요? 뭐를 봐야 됩니까? 제 2권의 206쪽을 봐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죠? 자, 욕에 속하는 마음이 뭡니까? 해로운 마음, 혈투가지죠? 그럼 유익한 마음, 8가지 그럼 20가지죠? 3개 뭡니까? 억을 짓는 마음, 유익한 마음은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그럼 25가지입니다. 무색개는 왜 안 들어가지? 무색개는 말 그대로 물질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3개의 마음은 물질을 만든 내지 물질을 일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6개, 3개에 속하는 해로운 마음, 12개 뭡니까? 6개의 유익한 마음, 8개 3개의 유익한 마음, 5개 이 25개가 업을 생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재생행결의 마음이 일어나는 찰라부터 매 찰나에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마음을 일어나고 멸하고 살아지는 새 아찰라로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모든 마음은 그죠? 재생행결에서부터 모든 마음은 뭡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아찰라에도 물질을 생기게 하고 머무는 아찰라에도 물질을 생기게 하고 멸하는 아찰라에도 물질이 생기게 하고 그래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통이가 끊어질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그죠? 그죠? 이게 만약에 빈간이 툭 끊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말이 안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아찰라에 물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 불교식으로 모든 아찰라에 우리죠? 인간이라는 나라는 개체를 구성하는 DNA DNA는 사람한테 다 다르지요? 잘 몰라요 옛날에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업에서 생긴 물질을 보시면 DNA를 보면 되지않는가 DNA에 찰라 생찰라 멸히 헐음 보면 되지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칠십일 쪽에 보면 그런 설명이 다 되어있습니다. 칠십일 쪽 제 밑입니다.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머무르고 무너지는 매 아찰라마다 물질을 일어나게 하는데 이것은 재생행결식이 일어나는 아찰라부터 시작하여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의 열곱 번째 심찰라까지 삶의 전반적인 왜 열곱 번째 심찰라까지 물질이 일어나면 뭡니까 십칠, 십차를 또 머무르죠 그렇죠? 물질이 머무는 순간에 마음은 열곱 번째 일어나고 머무르고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죠? 지나간 방금까지 넣으면 뭡니까? 마음은 물질보다 열곱 번째 더 빠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열곱 번까지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야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도 딱 사라지는 순간에 뭡니까? DNA도 혹은 음에서 생긴 물질도 딱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십칠이 나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그걸 내놨습니다. 열 여덟 가지 음에서 생긴 물질을 아까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무색게 과보의 마음과 항상의 전호식을 제외한 75가지의 마음은 존재지속심의 첫 번째 찰날부터 이건 뭡니까? 재생연결식이 아니고 재생연결식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 다음 존재지속심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 순간부터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뭡니까? 우리죠? 몸의 암시와 말의 암시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다가 두뇌의 물질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 해설입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재생연결식 바로 다음의 첫 번째 반가가 일어나면 살라부터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정정정정정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7.23쪽입니다. 이 중에서 본산매에 속해 놓은 자세를 지탱한다. 그렇죠? 본산매에 들어있을 때 뭡니까? 자세를 지탱하는 몸의 암시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본산매에 들어가면 뭡니까? 행이 되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본산매에 들어가면 딱 자세가 유지가 되어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본산매에 속해 놓은 자세를 지탱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듣고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결정하는 마음과 욕계의 속행과 신통제의 마음은 몸과 말의 암시를 생산한다. 이 중에서 13가지의 기쁨이 함께하는 속행과 미소를 일으킨다. 말하더라도 절대 없는 대통령도 다 끌어놨어요. 그것을 보면 이해 안된다. 그러면 206쪽으로 달려야 됩니다. 와 또 일본 빨리 지워 죽겠다. 그런 분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소리대학생이 안나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세번째가 온도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차고 적은 것으로 알려진 불의 요소는 머무는 아찰라에 이르러서 온도에서 생긴 안에 있는 물질과 밖에 있는 물질을 적절하게 생산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생긴 채가 없는 소위 말해서 밖에 있는 물질 무정물이 있잖아요. 무정물은 기본적으로 온도에서 생긴 물질을 보면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죠. 그죠. 우리 태양하면 벌써 엄청난 에너지잖아요. 그죠. 온도라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의 가장 막강한 형태죠. 그죠. 그건 잘 모르겠고. 그죠. 어쨌든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내 안에 있는 물질을 말고 밖에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무정물은 전부 뭡니까. 온도에서 생긴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뭐 요새 과학이나 이런걸 봐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도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75쪽 태설입니다. 재생연결이 일어나는 찰나부터 음에서 생긴 물질의 물이 속에 있는 최초의 불의 요소는 외부의 불의 요소와 결합하여 온도에서 생긴 유기물질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네 가지 요인에서 생긴 물질의 깔라바 속에 있는 불의 요소는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온도에서 생긴 유기물을 생기게 한다. 우리 나라 좀 존재 안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음식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영양소라 불리는 음식은 삶질때부터 시작하여 먹는 단계에서 음식에서 생긴 물질 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양소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생물학에서 어떻게 봅니까? 우리 영양분이 흡수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입에 들어갈 때부터 예를 들어서 꿀이나 설탕 이런 거는 입에 들어가면 흡수가 되죠?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오냐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비담마에서는 골까닥 상킬 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위에 들어가면 뭡니까? 상킬 때부터 뭡니까? 이제 머무는 단계에서 이러러 음식에서 생긴 물질 생긴 그래서 상킬 때부터 뭡니까? 영양소를 뭡니까? 몸에 궁금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보기를 들어가면 76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몸에 발라진 음식도 물질을 생기게 한다고 한다. 그죠? 이거는 불교에 설아가 있잖아요. 그 빈비사라 왕이니까 아들한테 그대에 다 해가지고 감옥이 같이 굶어죽잖아요. 그죠? 그죠? 그 뭡니까? 말리까왕은 뭡니까?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몸에 꿀이나 이런 걸 다 밟아갖고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면회한다는데 그죠? 호 XXD라고 그죠? 그건 거부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 몸에 붙은 꿀을 섭취하게 해서 연명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죠?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겁나는데 그죠? 아들도 뭡니까? 그죠? 아버지는 아들을 또 안 죽이는데 그죠? 아들은 꼭 어느 나라든지 다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호 XXD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무한지옥에서 오 무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음악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정치인들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딱 메시지를 전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죠? 우대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원에 따른 분석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 이 중에서 심장과 여덟가지 기능의 물질은 의외에서만 생긴다. 우리 아홉가지죠? 그죠? 여덟가지 기능의 물질 그죠? 심장 토대와 여덟가지 기능의 물질 그러니까 윤기 코 몸하고 이건 뭡니까? 여성의 물질 남성의 물질 생명기능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아홉가지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보면 되고요. 두 가지 암시는 마음에서만 생긴다. 소리는 마음과 온도에서 생긴다. 가벼움 등 셋은 온도와 마음과 음식에서 생긴다. 여덟가지 분리할 수 없는 물질과 허공원 요소는 네 가지 모델이 부터 생긴다. 특징의 물질은 어느 위원으로 부터 생긴다. 어느 위원으로 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정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78쪽에 오면 배설돼서 쭉 해놨죠? 우리가 업에서 생긴 물질 18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8가지 기능 심장토대 허공 이 18가지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고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도 15가지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5가지 변화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한 몸의 음식 말의 음식입니다. 소리 허공 그럼 13가지 온도에서 생긴 물질도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가벼움 등 3가지 소리 허공 12가지 음식에서 생긴 물질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가벼움 등 3가지 허공 이렇게 해서 18 15 13 11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색에서 생긴 물질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덟 개는 뭡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다 생깁니다. 여덟 가지가 뭡니까? 지수 화풍 색 향미 경양소 나중에 다 지겨워 제 머리 젖소를 안 쓰면 이럴 정도로까지 반복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 두 가지 나누어 한 가지 요인에서 생긴 것은 두 가지 요인에서 생긴 것 세 가지 요인에서 생긴 것 네 가지 요인에서 생긴 것 생긴 요인이 없이 생긴 것 이렇게 해서 28가지 물질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뭡니까? 꼭 표시를 해놨다가 웰링커피 마시면서 한번 음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에만 조금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그죠 나머지는 그럴 거 아닙니다.